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침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서 환율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 경쟁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율전쟁이란 무엇인가? 경쟁적 평가절하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퀄런시 워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2010년도 브라질의 재무부 장관이 있던 귀도 만테가가 미국, 중국, 일본이 수출을 부추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기 나라 화폐를 낮추면서 프랑스의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돼가지고 경제를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온 용어가 퀄런시 워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환율전쟁이란 뜻입니다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수출가격은 낮아지고 수입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쟁국의 자국 화폐가치에 맞서서 환율경쟁에 뛰어드는 경우 전체는 교육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인상적인 환율전쟁 가운데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기 나라 화폐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34년도의 달러가치 절하를 위해 1월달에 온스당 20달러 67센트에서 금값을 35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달러가치를 69% 정도 떨어뜨린 겁니다 이 같은 조치로 미국의 산업생산은 연간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세계 전체의 수출의 물량은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율전쟁 지금 진행 결과는 어떤가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자국의 수출산업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날 상하이에서 무역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9월 1일부터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수출상품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8월 5일 날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포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중국 조치를 관세 부과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환율 정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는 이를 중국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환율 가치 조작으로 판단하고 중국을 바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립니다 중국 중은 이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문을 열기 전에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공파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8월 8일 달러 대비 외환화 기준 환율을 0.06% 오른 7.0039 위안으로 고시합니다 환율을 올린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린 겁니다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중국 외환당국이 공식적으로 포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5월 15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고시를 하면 그것을 바로 미국을 개량한 그런 보복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시장 환율이 지난 8월 5일부터 나흘 연속 7위안 이상으로 머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계속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사이에 이제 본격적인 환율 정책이 발생한 겁니다 미국은 이미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달러 가치를 약 달러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환율 전쟁 향후 전망은 어떤가?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금 가격을 낮춰서 미국의 간세 부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실업률 감소 또 일자리를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2에서 7.3 위안성까지 아마 머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 수출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으로부터 외자가 자본 유출 같은 부분들이나 또 주가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마 중국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더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5 위안까지 상승할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루니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의 10% 관세를 부과하면 위안화 환율이 연말까지 달러당 7.3 위안 수준까지 상승하고 또 추가적으로 15%를 대해서 관세률 25%까지 올리면 7.5 위안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교육 규모의 감소에 대한 우려와 또 달러화와 위안화 약시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러화나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아닌 뉴질랜드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낮추면서 그래서 한율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한국쟁기에 대한 파급 효과입니다 한율 정책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비기축 통화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금리를 떨어뜨려서 결국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다수가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는 상당히 상세되버립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투자 매력도도 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한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8월 8일 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런 주제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세 가지 점을 주장합니다 첫째 2019년 5월 이후 수출 감소폭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런 현상은 미중 무역 분쟁 확산과 상관관계가 높다 둘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현상은 2000년도에 정보통신 분야의 IT버블 붕괴나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유사한 현상처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무역 숙제는 항상 플러스였습니다 2007년 12월을 기점을 해서 적자로 전환되는데 2008년에는 연간 무역 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환율 정책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중 사이의 무역 협상에 타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환율 정책이 확산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 또 하나의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발 수출 규제라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더 아마 수출을 위축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한 축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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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가